빠밤! 태양 해피아웃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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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려? 마치 영혼의 반려견이 이 정도 걸릴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간다피 어른이 두 개가 될 거예요, 태양아 굿 굿 굿 뽕 하하하하 이 집에서 이빨 뽑는데 삼킨 바다 무서운데 에이,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여러분 테이프 볼게요 구독해주세요, 빵빵! 같이 먹겠습니다 추억 추억 지금 하고 있는 애 울고 있는 목소리가 무섭다. 걔는 춤추추를 하는 애잖아요. 춤추추는 것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. 일로 가세요. 간호사님 따라가세요. 신발 벗고 누워서요. 나 여기서 벗고 있을게요. 뒤로 올라가. 머리 여기서. 머리가 올라가야죠. 파이팅. 이번엔 이빨이 짧다. 가장. 누가 울었지? 안 울었는데? 잘 안 되겠지? 한 지 보냐자. 한 지 보냐자. 한 지. 나 갈까? 지금 벌써 눈으로 다 보고 있지? 나 지금 모르고 있지. 감사합니다. 야지. 가자. 신기해. 그래도 저번에 뽑았는데도 신기해? 전달이, 견둥이. 자, 뺐어? 와, 티가 제대로 안 됐어. 이거? 이빨이? 응. 안 찍을 거 싫어. 어, 치료도 이거 안 찍어. 이빨은 꼬디가... 이빨은 언제? 저, 이빨은 용어. 뭔가 얘기가 먼저 했으니까. 자극을 빨리 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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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맞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, 빵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lake잖아와 알림을 servir 된atz iki various 네 여러분 kilomet글 먹은 그리고 여행 gang 여행 칼라 칼라 칼라